주말 첫 버스킹을 유명한 분들과 유명한지 검색해봐야겠지만 너무 잘하시는 분들과 하게 돼서 영광이네요 자, 어떻게 이대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신곡 하나 들려드릴까요? 네! 할 수 있다! 한거야! 빨리! 제가 아까 연주한 곡 중에 이 폭포를 지나 라는 곡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를 꿈꾸면서 만든 곡이라면 이번 곡은 밖에 나왔더니 차라리 군대에 있는 게 나왔더라 라는 느낌의 곡입니다 제목 이 폭포를 지났더니 삶 할 수 있다? 이 곡도 아까 하울이처럼 이번 겨울에 만든 곡이라 아직 좀 어설플 수 있지만 다음을 계약하면 일단 연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회사 시간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갈 수 있다. 이거 밖에 없지만 여기가 있는 게 나왔더라구요 사회가 없 healthier 그러나 데려가 Bronwy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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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하는 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습 중인 새로 만든 곡을 해버렸네요. 다음에 오실 때 훨씬 더 발전되어 있을 거니까 또 놀러와 주실 거죠? 따뜻해지면 손도 풀리면 정말 훨씬 잘 치거든요. 그때 또 놀러와 주시고요. 앞에 보면 기타 케이스가 있는데 별 용도 아니에요.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. CD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한 6700장씩 갖고 왔어요.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CD가 엄청 나오는데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에 꼭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핑거스타 리프타리스트 정선 포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